치료멸시피디입니다. 오늘 가죽사진 좀 찍으려고요. 오랜만에. 예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장비들이 또 늘고 수집한 것들이 조금 늘어가지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레트로 물품들의 가죽사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간략하게 하나씩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랑이죠. 먼저 필름 카메라 중에서 컴팩트한 자동 필름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사진동아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카메라를 썼었거든요. 지금도 뭐 엄청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나마 뭐 나름 작동을 그래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종종 이걸로 찍을 때가 있어요. 중학교 때 사진동아리 하면서 이걸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학교에서 뭐 인기상인가 2등인가 3등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주 예쁘고 깜찍하게 생긴 컴팩트 카메라 얘는 제가 동묘해서 4만원 주고 구해온 겁니다. 사실은 자동필카로 제가 사진을 자주 찍지는 않는데 뭔가 그냥 이런 컴팩트한 걸 하나쯤 갖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조카가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 쓰고 있지만 그냥 갑자기 좀 땡겨서 사왔습니다. 얘는 건전지를 여기에 이렇게 계속 넣어놓고 있으면 건전지가 소모가 되더라고요. 이 창에 보여주는 정보들을 계속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안 쓸 때는 건전지를 좀 빼놓는 편입니다. 건전지가 벌써 하나가 다 달았어.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 학창시절 때 수학여행 가거나 하면은 많이 썼던 일회용 필름 카메라도 제가 한번 쓰고 필름을 한번 다시 넣어서 재활용해 보려고 놔두고 있는데 아직도 쓰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산 이제 SLR 카메라죠. 얘도 이제 필름은 자동이고 나머지는 이제 DSLR처럼 조작해서 쓰는 그런 카메라예요. 얘는 6만원 5만원 주고 데리고 왔네요. 아 6만원 주고 데리고 왔나? 6만원 그리고 이제 기계식 필카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거는 아는 지인한테 산 거예요. MC로카이프 1.2 렌즈여서 렌즈 때문에 산 카메라이기도 하고요. 렌즈를 활용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MDOS 어댑터를 이용해서 EF 마운트에도 어댑터를 통해서 얘를 이제 이종교비에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리버스 어댑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거꾸로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매크로 촬영에도 활용을 하곤 합니다. SRT-303B 바디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 대망의 이거는 제가 정말 아끼는 니콘 FM2 이거 진짜 카메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뭐 렌즈는 니코 50mm F1.4 렌즈인데 큰삼촌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시골에 있다가 저한테 제 품으로 온 건데 이걸 때문에 제가 이제 필름 카메라에 꽂혀서 이런 취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카메라입니다. 얘는 세훈상가 작은 연못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수리를 맡겼는데 한 20만원 줬던 것 같아요. 얘는 고장 났어요. 안 쓴다고 주신 건데 카메라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카메라예요. 대신에 여기에 딸려온 이 MD 50mm F1.4 렌즈라든지 70-210mm 망원 렌즈 뭐 이런 것들을 제가 MD EOS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도 이제 미널타 렌즈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전 교배를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홍메이라고 제가 처음 산 중형 필름 카메라예요. 이게 이렇게 접히는 그래서 렌즈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게 재밌어서 구매를 한 건데 한 번 찍고 안 찍었어요. 얘가 이제 렌즈 안쪽에 보면 이제 곰팡이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사진이 엄청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얘는 이렇게 손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사진 찍는 맛은 이렇게 딱 그다지인 것 같아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중형 필름에 대해서 얘를 통해서 이제 좀 찾아보고 공부했던 계기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마미 RB67을 사게 된 거죠.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30 제가 한 2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여기서 보는 뷰파인더며 얘는 진짜 이거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 소리도 미치죠. 얘도 뭐 자주 찍는 적인 아니에요. 워낙 카메라가 무겁기도 하고 필름 자체도 비싸고 10장밖에 못 찍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고 싶다. 이럴 때 좀 가지고 갈 만한 뭐 그런 거고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아요. 물론 여기 스튜디오 작업실 안에서 흑백 필름으로도 종종 찍으려고 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여기에 딸려온 이제 뭐 이렇게 렌즈까지도 같이 있고요. 음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얼마 전에 제가 이거는 빈티지는 아니고 시그마 30mm 렌즈예요. 이게 크롭 바디 환산화각으로 하면 45mm 정도 나오죠. 제가 렌즈를 한번 떨군 적이 있어가지고 50mm 렌즈를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50mm 렌즈인데 이걸 한번 떨궈서 근데 완전히 마팅이 간 건 아니에요. 조리개 이렇게 자동 AF 초점 잡는 그 모터가 살짝 좀 맛이 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작동은 잘 해서 해상력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도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가 어쨌든 렌즈가 좀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시그마 중고 렌즈가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저렴한 건 아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하니까 20만원 들었어요. 20만원 제가 이걸 사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베이라는 곳에 빈티지 렌즈 뭐 이런 요즘 AF 렌즈들이 시중가보다 더 싸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직구이긴 하죠. 그냥 제 스스로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올해 고생했다는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 샀어요. 얘는 좀 모터 소음이 너무 커요. 거슬려요.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걸로 찍은 사진들이랑 영상들도 제가 곧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랑 VCR은 제가 정은전자에서 구매를 한 거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제가 동묘 정은전자에서 사면서 주변에 있던 가게에서 사왔는데 좀 비싸게 사왔어요. 한 만원? 롱플레이에 가면 진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비디오 테이피랑 LP 사고 싶은 걸 좀 적어놓고 왔는데 사장님이 연락을 안 주시네.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오래오래 전부터 눈녀가 봤다가 가격이 좀 괜찮아져서 산 레트로 QFX 카스테이프구요. 우선 요거 제가 정말 5만원에 잘 산 저 혼자라서 아주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여자친구가 있거나 친구가 좀 놀러오는 그런 게 좀 많으면 둘이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킹오팟, 스트릿파이터 그 외에 캐딜락 등등의 다양한 게임들이 있어서 특히 브라운관TV에 연결해서 보면 정말 할 맛 납니다. 완전 옛날 느낌 나고. 요거는 이제 제 친한 형이 10년 전에 사시고 거의 안 썼다고 본인은 쓸 일이 없다며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뭐 술은 제가 사긴 했죠. 당연히 요걸로도 제가 가끔씩 뭐 이렇게 하고 들고 찍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화질이나 뭐 이런 거에 크게 막 저기 한 콘텐츠가 아니라면은 이게 좀 들고 다니기 간편하고 해가지고 EOS 800D 같은 경우도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이제 컴팩트해서 아주 간편하게 촬영하고 싶을 때는 저걸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쨘 제가 그동안 사왔던 뭐 필름 카메라랑 소소한 레트로 제품들을 좀 간략하게 자랑을 좀 해봤고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렌즈들이나 카메라 등등 사서 다음에 또 이렇게 촬영할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연말 저는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2021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